비바문 문의로 알려져 있는 이체은 한국의 인플루언서입니다. 비바문이라는 쇼핑몰의 CEO이자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화장품 브랜드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73만 명으로 웬만한 연예인보다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 스타입니다. 문의는 완벽한 몸매와 얼굴의 소유자로 진짜 예쁜 연예인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얼굴에 여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날씬하면서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문의는 드레스, 캐주얼 등 어떤 스타일이라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또 화장 스타일에 따라 귀여운 분위기, 섹시한 분위기, 단아한 분위기 등 다양한 느낌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그녀의 사진을 보면 밝은 미소 때문인지 에너지 넘치는 밝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녀의 사진을 본 팬들은 너무 이뻐요? 저렇게 입는 거 아무나 소화 못하는데 대단해요? 이쁘고 귀여워요? 귀여운데 섹시하기까지? 문의는 진짜 너무 이뻐요? 짜릿해?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디까지 이쁠 거예요? 존에 사랑합니다. 우아 정말 워너비 등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문의는 73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인이지만 그녀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문의님의 활발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